카드만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카드가 있는데 우선 카드를 제가 잘 섞어 주겠습니다 잘 섞어 주고요 펼쳐 놓을게요 아 그리고요 제가 예언 카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카드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카드 한 장이 들어있죠 무슨 카드죠 스페이드 7 스페이드 7 카드입니다 스페이드 7 카드를 제가 여기 컵 위에다가 잘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카드 중에서 딱 한 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한 장만 골라주세요 이거요 아 이거 괜찮으세요 뭐 혹시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바꿔도 됩니다 어떤거 바꾸시겠어요 아 이거요 이거 괜찮으세요 바꾸시겠어요 혹시 또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걸로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일단 여기 안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제가 잘 놔주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예언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스페이드 7 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도 한번 제가 비교해 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면요 스페이드 7이고요 여기 있는 카드도 스페이드 7입니다 보시면은 스페이드 7이죠 네 정말 스페이드 7이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는 바꿀 기획을 드렸는데 바꾸셨어요 자 만약에 안 바꾸셨다면은 여기에 있는 카드는 전부 다 백지였는데요 만약에 안 바꿨더라면 저는 백지 카드를 뽑게 만들었겠죠 정확하게 뽑은 마술입니다 좋습니다 악 강행 박수 박수 막강 박수 박수